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연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펌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을 그 마음을 풀어놓으려는 듯 아주 긴 사연도 있지만, 몇자 되지 않는 짧은 그림에도 가슴을 저미게 하는 사연도 있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약 2주 전 어여쁜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댓글 하나를 남기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씩은 살면서 손찌검하지 않나요? 살짝씩요. 초기에는 밀치고 던지고 하다 얼굴은 때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시집 19일로 다투다가 또 폭력을 휘둘리길래 얼굴은 때리면 알아서 하라고 경고했음에도 제스처를 써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글을 남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글을 쓰시니까 문장이 짧게 짧게 끊어지고 그래서 뭐 뜻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께 원문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도 제가 단어의 배열을 좀 옮기고 손을 댔긴 했지만 뜻은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겁많고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이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놈들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야비한 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왜 집안에만 들어서면 이리도 야비하게 급변하는지 참 그 심리가 궁금해요. 오늘은 이놈들에 대해 좀 알아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들이 학생들을 때리며 뭐를 했었죠? 이건 사랑의 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그 4, 50대 먹은 그 선생들이 10살 남짓한 아이들에게 대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때렸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길 가는 아이들만 봐도 예뻐 죽겠는데 세상의 사랑과 폭력은 양립할 수 없고 사랑의 매라는 것도 그저 폭력을 정당화하는 허울 좋은 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인은 작자들도 애시랑초와 아이들에게 손을 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교육자? 뭘 애들 때리면서 교육자입니까? 교육자 같은 소리 하고 앉는 겁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때리는 주제.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손을 대면서 사랑해서 때린다는 놈들이 있어요. 아니,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놈들이 대개 이런 핑계를 댑니다. 더욱 비참해지는 것은 이렇게 계속 맞고 살다 보면 정말 남편이 사랑해서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도 나처럼 남편에게 맞고 살겠거니 생각도 하고요. 글 쓰신 분처럼요. 딱한 노릇이죠. 하여간 아내들을 학대하는 놈들은 살면서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여운 인생들입니다. 어려서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을 수도 있고 엄마가 맞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수도 있죠. 이 증증이 심해지면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쫓아가 아내를 살해하고도 아내를 너무 사랑해 죽였다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 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놈들은 마초기질이 있고 당하는 아내들은 소위 천생여자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소에도 순종적이고 차분하고 고분고분한 타입이라고 하네요. 마초기질이 있는 남자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 같은 그런 천생여자네 하는 그런 여자를 찾아 헤맵니다. 어쩌면 사냥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이놈들한테는 하지만 실제로 그 여자가 남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지 여부는 이놈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놈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거든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잘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거니까요. 이런 놈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이후부터입니다. 단순 무식한 놈들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아 이제 이 여자는 내 것이 되었구나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손을 들었다 놨다 주먹질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참아주었던 여자가 결국 헤어지자고 하면 그때 아직 자신의 시간이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깨갱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그 순간은 결혼 직후 혼인신고가 끝난 이후죠. 이젠 혼인신고도 했고 해서 아내에게 족쇄도 딱 채워놨다는 생각에 숨겼던 폭력성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면 또 혼인신고를 하면 이 여자가 이제 내 소유물이라도 된 듯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리타곤하죠. 이건 마치 선녀와 나무꾼 시대의 얘기 같지 않아요? 선녀와 나무꾼 아 동화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몇 년 전 한 정치가가 춘향전을 갖고서 춘향전은 뭐 딴 얘기가 아니라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얘기라고 말해서 그 아름다운 고전을 한순간에 천박한 스토리로 만들어버려서 아주 밤을 잃었죠.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 입장에서 보면 아주 훈훈한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선녀 입장에서 보자면 이만큼 잔인한 이야기도 없어요. 자신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날개옷을 숨겨서 다른 선녀들과 달리 홀로 남아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친정에 가고 싶어도 날개옷을 주지 않아서 아이 셋 낳을 때까지 나무꾼 집에 살게 되죠. 얼마나 나무꾼이 싫었으면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이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다르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또 아내의 저항으로 뜻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 남편은 다시 한번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진정한 참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기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때리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임산부를 때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하지만 이 또라이 새끼들은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이 미친놈들에게는 여자가 자기랑 잠자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도 아내가 어쩌지 못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형이론이라는 겁니다. 인형이론은 남자가 여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인형 같은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모습에 자신의 여자를 맞추려는 심리죠. 남자는 자기가 생각하던 여자의 이상적인 모습에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형은 완벽하고 자신의 의견이라고는 없는 100% 순종하는 그 자첸데 아내가 자신의 인형과 다르고 의견을 내면 남자는 자신의 상상에 끼워 맞추기 위해 여자를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때리기까지 한다는 이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닷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닷이론은 왜 이런 나쁜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내가 바다를 항해하다 어느 항구, 어느 목적지에 닿으면 닷을 내린 것과 같이 이놈들은 자신의 닷을 내릴 여자를 찾아 헤매는 거죠. 이러고 보면 심수봉의 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두 닷이론을 기초로 해서 나온다 싶기도 하죠. 하여간 가요는 나이 먹을수록 깨닫는 거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면 여자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다치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척 잘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여러분을 때리고 있지만 연애 시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남자 없구나 하는 것처럼 잘해줬을 겁니다. 이놈들이 처음 만나자마자 더러운 성격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로 부지하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잘 이어져 첫 섹스를 하고 나면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아내가 임신하고 나면 드디어 닷을 내리고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게 바로 아디론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구타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아내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학대받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엔 좀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 때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남편이 화를 낸다고 상황을 함유화하게도 됩니다. 원래 사람은 좋은데 꼭지가 돌면 지랄맞이니까 성격만 잘 맞춰주면 된다. 내가 신경을 건드렸으니 내 잘못이지. 아니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어딨냐. 아유 다른 여자에도 나처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편에게 손찌검 당하면서 살지 뭐 다른 놈이라고 잘 틀리겠어. 맞고 사시는 아내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학대하며 나누는 사랑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때릴 때는 상대가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때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온전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죠. 아내가 진정 원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폭력은 절대 사랑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아내를 때리면서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존재죠.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통제, 간섭, 착취, 소유욕, 집착, 질투를 가장한 것뿐입니다. 아내를 때린 남편은 아내가 평생 동안 불평 하나 없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한여처럼 그냥 죽어라 밥이나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기만을 원하는 거죠. 자신이 주는 생활비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고 주제넘게 무언가 갖고 싶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웃긴 것은 이놈들은 아내가 남보기에도 그럴싸한 모습이기를 원하거든요. 자신의 인형이니까요. 두들겨 패면서도 아내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날씬하며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고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놈들은 언제나 자신이 원할 때 섹스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아파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부간간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더 이상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도는 아내의 거부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원인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뻔할 일입니다. 이놈들은 또 좀 더 용이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기 위해서 술을 이용하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지 불식간의 폭력이 일어났고 자신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둘러대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놈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때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겁니다. 술을 마셔서 자신의 양심을 마취시키고 합리화하자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만 끊으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이놈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저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성이 술을 부르고 술이 더 심한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이놈은 술 끊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폭력을 정당하는 말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 미쳤다고 너 가만히 있는데 때리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맞을 짓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저 폭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일 뿐인 거예요. 맞은 사람이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때린 놈이 누가 봐도 잘못한 겁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서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 뭘 입고 다니든 설사 누드 스트리킹을 했다 하더라도 강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이치죠. 폭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저 자신이 소유한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고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가 유지되는 한 그냥 아낄 뿐인 거예요. 가끔은 남편이 잘해주죠.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효용가치가 남아있는 소유물을 아끼듯이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아내가 소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놈들이 바로 폭력 남편입니다. 야비한 놈들이거든요. 절대 남들도 자신처럼 남편에게 손찌검당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만 빼고 다른 곳은 폭력을 허용하거나 밀치고 물건을 던져도 용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의 아내들 모두가 그렇게 맞으며 살고 있지 않고 작은 폭력을 눈감아 주면 다음번엔 더 큰 폭력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언젠가는 얼굴에 멍자국을 달며 사시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폭력 남편과 사는 것은 아내의 여러분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시들어 죽게 하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그들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